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 지능의 교재 4급 수업 완전 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삶과 사회, 정치, 경제 용어들 한번 다 풀이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하시면 급수시험 보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한자는 아름다울 가짜인데요. 앞에 있는 사람인 자는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홀, 규, 아름답다 라는 뜻이고요. 아름다운 옥에다가 관증명을 쓴 걸 홀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걸 그런 명예로운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울 가짜인데요. 가인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다시 갱이라는 한자 배울 건데요. 발음이 경 발음도 있긴 합니다. 고칠 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갱과 경 발음인데 여러분 책에는 갱 발음이 대표 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갱, 고칠 경 두 개 다 외우시면 좋겠고 앞에 자 여기 사람인 자를 잘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제가 사람인이 있다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면 사람인이고 가운데 있는 한자를 날일이 아니라 말을 잘한다 라는 가로왈, 말할왈, 말씀하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해야 되겠죠? 말을 고쳐하다, 다시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말할왈 자가 부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걸 우리가 갱신, 새롭게 되는 걸 갱신, 경신 다 표준어로 씁니다. 경사경자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데 잘 외워두시고요. 여기에서 보실 것은 위에 부분 이렇게만 있는 한자가 사슴록자라는 것을 좀 캐치하시고 나머지 한자가 주고받다의 고자입니다. 원래 지금은 이걸 받을 수로만 쓰지만 옛날에는 주다, 받다 이 한자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슴을 주고받았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사슴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구나. 경사 났네 할 때 경자입니다. 여러분이 급속히 하면 경사 났네 이럴 때 경사, 경하드리옵니다. 경축 이럴 때 쓰는 경자인데요. 많이 들어온 말이지만 한자로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슴을 주고받는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다툴 경자 볼게요. 똑같은 한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 한자인데요. 여기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만 친 한자는 여기에 말씀한 자 두 가지가 두 개의 말씀원이 변형한 한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 정말 말씀한 두 개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말다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을 다투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인자는요. 아래로 오면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결론은 말다툼하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달리기, 달릴 줄을 써서 누가 누가 달리기 잘하나 하면 경제가 되고 누가 누가 잘하나 또 다툴 경, 다툴 쟁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되겠습니다. 쟁자는 여기는 자 경자는 말다툼이지만 다툴 쟁자는 여기에 갈고리 같은 도구가 들어갑니다. 아주 무섭게 도구를 써서 싸우는 겁니다. 심각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경쟁은 아주 말과 뭔가를 또 도구를 사용해서도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밭갈경을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는 분명히 우물정자인데 밭전자의 변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밭을 갑니다. 뭘로요? 쟁기로요. 옛날 쟁기는 소에다가 쇠부치를 묶어서 소가 가면 밭을 갈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쟁기로 밭을 간다. 지금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기계로 밭을 가는 기계가 경운기죠. 경운기. 밭을 짓다면 경작하다. 농경. 농사를 짓을 때 농사 짓고 밭을 가는 걸 농경이라고 하죠. 봄되면 다 밭을 갈고 있는데 씨앗을 뿌리죠. 벽경자로 가겠습니다. 날 잡아서 서울 구경 가면 됩니다. 경치경자라는 뜻이에요. 벽경. 날 좋은 날 가는 게 좋겠죠. 높이 해가 떴습니다. 서울에 변났습니다. 경치 구경 갑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경치, 배경. 등배를 써서 내 등 뒤에 있는 경치를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벼슬관자를 보시는데요. 아래에 있는 한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언덕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집을 뜻하는 한자예요. 간머리 아닙니다. 옛날 할아버지들이 잘 외우라고 머리에 쓴 가처럼 생겼다고 지어낸 말이고 가다고 쓰는 자는 한자도 없습니다. 집입니다. 집에다가 언덕을 집어넣었어요. 집 중에서 언덕에 위에 있는 집입니다. 언덕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보통 집이 아니라 아주 크고 좋은 집입니다. 벼슬아치 집이다 해서 언덕에 있는 큰 집, 벼슬아치 집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또 어떤 책 보면 이거는 언덕부가 아니라 아마 그 관청에 세워놓은 이렇게 생긴 깃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깃발을 꽂아놓은 집은 관공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외우십시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관리, 관리리, 아전리, 법을 다스리는 관리, 법관이라고 하죠. 이 자가 이제 높은 급수에 가면 좀 비슷한 자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다 똑같은데 아랫부분을 네모를 쓰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되면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궁궐할 때 쓰는 집궁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비슷해요. 잘 구분하십시오. 구원할 것 자는 구하다인데 그냥 구하다에다가 도구를 하나 집어넣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하고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칠복자는 무기라고 상징을 해서 무기를 써서라도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무기를 써서라도 적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서 내가 내 백성들을, 내 국민들을 구원해 와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행위할 때 추가로 이 칠복을 써서 구원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조하다. 직접적으로 뭔가 하려고 구원하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가져온다는 표시를 꼭 기억하시면 편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연구할 꿈은 위에가 구멍혈자입니다. 동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9년 동안 궁구하다.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곳에 들어가서 연구하다, 공부하다. 참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숫자 중에서 10시보다 살짝 아래인 9구를 사용한 것 같고 발음도 9구가 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돼요. 동굴에 들어가서 9년 연구하다. 그래서 단어도 연구, 탐구 이럴 때 쓰는 글자죠. 권세권을 좀 볼게요. 나무 목자에다가 황세관을 쓰는데 옛날에 저울이 있을 겁니다. 저울을 하면 이렇게 저울대가 있고 저울에다 달고 있는 추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추가. 이 한자는 원래 이렇게 저울대가 있으면 저울추를 양하고 여기다 물건을 달겠죠. 여기다 물건이라고 사과를 하나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저울추 모양이어서 원래 권세관이 아니라 얘는 고어 사전을 보면 저울추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울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속임수를 할 수 없고 그 눈금을 보고 정확하게 그 눈금 저울 킬로그램을 그 무게를 믿습니다. 아 우리가 저울질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는구나 라는 말에서 거길 믿는다, 힘을 가졌다 라는 말에서 권세라는 말까지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믿고 저울추가 힘을 가졌네 권세를 가졌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쉽게 외우려면 저울추 모양이 그냥 쇳덩이가 아니라 예쁜 새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세, 저울추가 달린 것 권세를 가진 저울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너 몇 킬로야? 라고 하면 아 근데 자기가 좀 절 나가고 싶어서 우리가 어 나 몇 킬로야? 라고 하면 그러면 저울로 한번 재우자 그러면 안 재잖아요. 저울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권세, 권리 많이 쓰고요. 특히 성씨, 권씨들이 많이 쓰죠. 고를께는 이렇게 두 개만 하면 우리가 얼음빙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긴 절대 얼음이 아닙니다. 농사를 질려면 땅을 고르게 고르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씨를 심으면 씨앗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까 그래서 평평하게 땅을 고른 모습입니다. 이 자체가 원래 고를 균인데 땅을 고르게 하게 돼서 흙토를 더 추가해 시킨 겁니다. 땅을 고르게 하였다. 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고르게 고르게 하는데 모두가 똑같이 고르게 하는 걸 평균, 균등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균자예요. 금알꿈자는 하지마라는 뜻을 갖는데요. 숲에다가 보일시가 들어가면 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어떤 신을 모시는 곳이 있었고 그런 사당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갈 수 없고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함부로 볼 수 없고 엄청난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조상을 모실 때는 숲에다 특히 큰 제사를 모실 때는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많더라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신을 모실 때 숲을 해서 모실 때 조심 금지, 금시, 금연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시켜서 물건 취급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분노가 좀 있을 듯합니다. 거기다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종의 마음에 분함, 화남이 많더라. 태어나자마자 내가 노비의 자식입니다. 이제 인생 끝난 거죠. 그래서 노비의 마음엔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을까 지금이야 평등한 사회처럼 약간은 되어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옛날에는 완전 신분재면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뭐 어떻게 신분 상생할 수도 없습니다. 종의 마음은 성내다 희노애라 갈 때 기쁘다 성내다 슬프다 즐겁다 이것이 우리 나 우리의 감정이죠. 그래서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희노애락까지만요. 종의 마음은 분노하다 홀로독자 별표하고 가겠습니다. 잘 안 외워지고 힘든 한자인데요. 먼저 개견자는 이렇게 쓰는데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참 특이하죠. 쓸 때도요. 하나 둘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손수어 한자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개견자고요. 뒤에는 애벌레 촉자인데 삼극지에 있는 유비의 촉나라초로 많이 아시지만 애벌레라는 뜻이고요. 자 촉발음이 여기서 독발음으로 됐다고 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부스로만 해석을 좀 해볼까요? 개하고 애벌레하고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와 애벌레는 따로따로 보고 두고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따로따로 두어야 된다 같이 뭔가 묶어놓을 수 없는 거다 라는 말에서 홀로라는 뜻입니다. 독립하다 독학하다 동창하다 혼자 한다는 뜻인데요.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할 때 더 재밌고 혼자 하고 싶은 충동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건데 이게 또 너무 혼자여도 요즘 고독사가 또 아주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고독사 혼자 있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서 사망하게 된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도 독자가 들어갑니다. 고독하다 할 때 당연히 들어가겠죠. 개와 애벌레는 따로 둡니다. 홀로독 일륜유는 뒤에는 한자가 옛날에는 죽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다 글씨를 이렇게 써요.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이걸 한자로 만든 게 이자예요. 그래서 묶어서 위에는 합활합자로 보시면 돼요. 이 죽간을 모아서 거기에 글씨를 썼는데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썼습니다. 예의를 썼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 일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써는 걸 일륜 그걸 쭉 책에 쓰면 윤리라고 하겠죠. 그 일륜을 지키지 않으면 불륜이라고 하고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 법칙을 지키라고 하는 걸 천륜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을 천륜이라고 하죠. 법칙률을 좀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보시면 잘 보세요. 앞에 있는 한자가 잣죽거릴 척 처음 들을 수 있는데 단일행자에서 오는 한자입니다. 단일행자에서 왼쪽만 오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단일행의 왼쪽 그래서 원래 걸음을 걸을 때는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해서 갑니다. 한쪽만 사용해서 걸어가요. 차에 걷지 못해요. 조금씩 조금씩 걸어요. 조금씩 조금씩 걷는다는 말로 자축거리다.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붓으로 들고 다 씁니다. 자 사람의 행동을 붓으로 들고 써 놓은 것이 뭐냐 법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걸 법률 교율 라고 할 때 쓰는 율자가 되겠습니다. 차질방자 같은 경우는 말씀원을 집어넣고 방법방 모방 동서남북 방자입니다. 자 방법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누구야 누구야 물으면서 말로 찾고 다닌다. 방문하다 방한하다. 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힘들어 하는데요. 진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죠.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참 묻는 게 힘들죠. 질문하는 것이 찾을 반 부처불자인데요. 아니 불자입니다. 뭐뭐가 아니다. 부정한데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부처입니다. 그분을 믿는 종교를 불가 불교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부처의 모습을 돌로 만드는 석불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레알 사자는 쏠사인데요. 참 재밌어요. 해석이 자 말씀원입니다. 그대로 해볼까요? 말로 쏘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을 쏘다 자 보십시오. 말을 쏜다는 것 여러분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일이 있으면 밥 한번 사고 싶지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밥 한번 사고 싶은데요. 밥을 쏜다고 할 때 난 밥을 산다고 할 때 오늘 내가 쏠게 많이 먹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자 화를 쏘듯이 말을 하여 감사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쏘다 말로 표현하다 뭐를요? 감사하다는 말을요. 사례하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감사하다가 이 사자 두 번을 써서 쉐이 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례하다 그리고 또 예의를 포여서 내가 보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마우면 말로 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물건도 쏘시고요. 사사로울 사자 가겠습니다. 벼화고요. 여기는 사사사라고 하는데 보통 어른들은 마늘모라고 하시는데 마늘 쪽같이 생겨서 이것도 지어낸 말이고 마늘하고 관계 하나도 없고요. 손을 가지고 내 가슴 쪽으로 가면 이렇게 손이 굽히면서 세모 모양이 됩니다. 나를 지칭하는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손 제스처를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내 거야 입니다. 벼화 먹는 것 양식 식량 내 거야 라고 하는 사사로울 자기 것만 챙기는 걸 사적이다 할 때 씁니다. 자 개인이 안줄 수 있는 자리 사석이고요. 사비 개인이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벼화 먹을 것을 내 쪽으로 가져옵니다. 양식을 볕단을 내 쪽으로 갖고 옵니다. 사사롭다 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두 개입니다. 절사 관청 시인데요. 그래서 발음이 사자 됐다가 시자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흑토에다가 마디촌자인데요. 잘 보시면 옛날에 절이라는 곳이 상당히 그 마을 사람들이나 이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디촌자에는 한자가요. 법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법 그래서 나와 촌수가 네 개 떨어지면 사촌 세 개 떨어지면 삼촌 나하고 다섯 개 떨어지면 오촌 이런 식으로 뭔가 규율을 뜻하는 한자고요. 또 옛날에는 자가 없을 때 한마디가 삼센치 정도 돼서 이렇게 법을 대신할 정도의 길이 대용으로도 썼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을 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흑토에다가 마디촌입니다. 잘 닦인 터에 법을 지키며 규율을 지키라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절과 관청이다.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흑토 뭔가의 터를 잡아서 법을 지키게끔 이끄는 절 관청 이렇게 외우시게요. 사내인 분들은 산사고요. 거기를 또 다른 말로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원은 보통 이슬람 종교에서 많이 쓰죠. 권세세 여기 위엔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는데 혼자는 절대 쓰지 않을 거니까 아 이게 뭔가를 심을 때 땅을 파는 거구나. 쉬워요. 앞에 있는 한자가 문육자의 원자입니다. 육지 흑토가 그래서 두 개 들어가고 뒤에는 아홉구자의 점 찍으면 알환이라는 한자죠. 그래서 동그랗게 흙을 파서 뭔가 심는데 여기는 뭘 심었냐 힘을 심었습니다. 힘을 자 힘을 어떻게 심습니까? 자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장님이 우리 고모부입니다. 자 나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내 편이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심어져 있다. 뭐 가끔씩 영화 보면 거기에 우리 편 심어놨어 이런 말 쓰잖아요. 힘이 심어져 있다.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권세 강세 이런 말 할 때 씁니다. 진짜 어디에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 받죠. 외국 가서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한국 사람 만나면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세금세 볼게요. 앞에 벼와 에다가 바꿀 텐데요. 옛날에 세금은 여러 가지 종류로 바꿔서 내는데 벼로도 내고 산배로도 내고 돈으로도 내고 콩물로도 내고 과일로도 내고 여러 가지로 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게 된 기쁨을 신에게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들을 세금세 여기 보시면 벼와에다가 바꿀 때 뭔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갖다 줍니다. 바꿔서 갖다 줍니다. 무조건 내야 돼요. 지금도 세금 안 내면 감옥 가는 거 아시죠? 세금 면세 세금을 면해주는 거 면세입니다. 거둘수 그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자 2번 3관은요. 정치경제용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넝쿨이라는 한자예요. 넝쿨만 기억해도 좋겠고 발음을 외우시면 좋긴 하겠는데 구가 수됐거든요. 자 7번 넝쿨을 제거하고 뭔가에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캐 보셨으니까 고구마를 캘려면 먼저 고구마 넝쿨을 다 걷어낸 다음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면 고구마가 있습니다. 넝쿨 제거가 1번이죠. 넝쿨을 제거하고 호미로 치면서 고구마를 걷어드립니다. 해서 걷어드린다 라는 말로 수입 수거 뭔가 가져올 때 수납 수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숫자예요. 다쿠스 벼표입니다. 정말 잘 나오고요. 한자를 보시면 이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억삼만 빠진 이 자는 아무 뜻 없는 바유인데 뭐 아이스크림 같죠? 바는 뭐 뭐 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뜻 없이 유발음이 여기서 수발음을 도와주는 걸로만 유래가 되고 털억삼은 사람 머리카락을 뜻하기 때문에 머리 예쁘게 감고 털면서 예쁘게 꾸미는 외모입니다. 자 머리 빗으면서 닦으면서 예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을 닦아가면 수행이고요. 우리가 얼만큼 갈고 닦았는지를 능력을 평가하면 수학능력 평가가 되고 어디 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수련을 받는다든지 수도로 한다든지 뭐 수행을 한 엄청나게 갈고 닦을 때 심지어 여러분이 여행 가는 수학여행 할 때도 이 숫자를 쓰게 됩니다. 뭔가를 우리가 좀 배우러 여행 가서 정말 모험생 친구는 메모지하고 연필 갖고 다니면서도 수학여행 때 적더라고요. 대단해요. 그 다음 받을 수 자 제가 이걸 경사경에서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옛날에는 받다 주다를 같이 썼지만 얘는 받을 수로만 지금은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줄 때는 앞에 손수가 붙습니다. 한자가 손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건 위에서 있는 손입니다. 손가락을 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래서 이걸 받는 손인데 이렇게 된 손입니다. 이 중간에 덮을 멱이 들어가는데 포장을 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위에서 물건을 줘서 나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접수하다 뭔가를 내가 내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하다 뭔가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바로 뒤에요. 앞에다가 이게 들어가면 이게 되는데 주는 게 됩니다. 이건 받기만 한다고 방금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손수 자 이 사람은 하나 뭘 추가돼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들고 빈 손만 있는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뭐가 물건처럼 붙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아래 손만 쓰면 받는 사람입니다. 자 주는 사람은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영상으로나마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주기 때문에 이 줄수를 써서 수업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수업을 받기 때문에 받는다 라는 말로 수업을 쓰겠습니다. 상장을 주다 수여 뭔가 가르침을 주는 분 교수님 이럴 때 쓰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줄 숫자가 원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요한 문서 쓸 때 한자 쓰는 경향인데 가전자라고 하는데 열십자라도 씁니다. 원래는 줄숫만 쓰면 됩니다. 자 손입니다. 앞에 손수는 이렇게 변합니다. 왼쪽으로 오면 손이고 뒤에 합할 합입니다. 손 10개를 10손가락을 합해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습니다. 그 물건을 줍는다는 말을 습득이라고 하죠. 자 지갑을 습득하신 분은 방송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할 때 습득이라는 말 저는 이 말을 중학교 때인가 한번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식이 조금 미진해서 이렇게 방송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갑을 습득하신 분은 방송실로 교무실로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습득을 엄마 아빠가 주웠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습득하면 집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아우 저 습득이라는 말이 줍는다는 말이구나 그때 깨우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죠? 갈왕자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앞을 하나만 쓰게 되면 무슨 자죠? 그렇죠. 살 주자가 됩니다. 앞에 걸어다닌다를 쓰고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이 걸어가십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아주 헷갈립니다. 유래를 쳐다봤더니요. 여러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원래 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 걸어가다 하고 뒤에 왕이니까 왕이 걸어가신다 해서 갈왕 했는데 사람들이 벗겨 쓰다가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찍었답니다. 그랬더니 지 사람이 또 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점을 또 찍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인 죄로 찍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걸어가십니다. 왕이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점은 그냥 서비스로 한번 찍어주십시오. 왕 내 가다 오다 왕복 이런 뜻으로 씁니다. 복자는 돌아올 복자입니다. 자 추우면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옷이 우리 체온 유지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다 옷을 의지하다 의 의자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더아립자 중요합니다. 한자를 파자를 잘 보시면 아래는 그릇은 알겠습니다. 그릇에 물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위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향 잘 봅니다. 자 이 하늘을 이렇게 세로로 쓰고 얘네들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잘 이쁘게 쓰면 물 수가 되죠. 그래서 물을 퍼서 그릇에도 놓습니다. 자 더아립자가 아주 예쁘게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는 더아립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 오는 여덟 팔은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더아립자입니다. 모양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물 수가 맞아요. 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여기는 더욱 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끌인자는 활에다가 화살촉을 집어넣어서 쭉 잡아당겨요. 날아가죠. 그래서 인상인출 뭔가 끌어오다 늘려보다 활시의 일을 끌어당기다. 이런 뜻으로 끌어당길 인자인데 짧게 해서 끌이 이렇게 합니다. 인상되다. 요즘 물가가 인상되서 정말 힘들죠. 공공약은 올라서도 힘들고요. 제사제를 볼까요. 고기 육자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다로리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고기 육자를 상징하는 부스입니다. 제사진할 때 고기 올라가죠. 그 다음 또 뭔가의 또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손으로 음식을 갖다 진열합니다. 보일시가 들어가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조상 제사 결론적으로 조상 제사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뭐뭐뭐 자 고기도 놓고 또 다른 무엇을 놓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 축제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예요. 앞에 있는 이 다로리 고기라는 것만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또 왜 변형이 니까요. 지울제 어렵습니다. 별표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오드로 포인트 잡습니다. 위에는 진짜로 칼을 들고 뭔가를 막 만드는 겁니다. 이 아래 수건 건이 있고 이 옆에 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옷 사이즈별로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지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한자가 뭔가 만들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건에 칼 들고 센치 재면서 자르는 건 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옷 만들죠. 그래서 옷을 만들다로 나중에 옷을 추가 하는데 제품 물건을 만들고 제조 뭔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울제는 법이라는 말로 써버리거든요. 왜냐 우리가 재단을 할 때 센치를 정확히 재잖아요. 높을 존도 별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가 술주가 아니고요. 정말 좀 비슷하니까 술 잘 먹는 추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마디촌을 해서 추장이 마디촌 마디촌은 저번에 아까 법도 되지만 손도 된다고 했죠. 3cm 잘 손으로 들고 받침 들고 술 한잔 딱 하십니다. 누가요? 제일 높으신 분이 하십니다. 추장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제일 높으신 분한테 술을 이렇게 받치면 됩니다. 술 먹는 거 보이시죠. 여기 술병이고요. 다귓자 아니고 이거 항상 술이에요. 나중에 다귓자 한번 써서 그렇지 100% 술이에요. 술을 잘 드시는 추장을 높여 부릅니다. 높인다는 말에서 존경 한다든지 존중 한다든지 나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을 자존심 이라고 한다든지 앉을 자 재밌는데요. 자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몇 명이요? 두 명이 마주보고 앉습니다. 자 마주보고 두 사람이 앉습니다. 앉는 자리를 좌석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 에요. 무리중 자를 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리중 보시는데 여기 위에 있는 한자는 피어를 아실 건데 여기가 좀 특이 해요. 여기가 진짜 무리중 인데 여러분은 몇 명이 있어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으면 좋겠죠. 한자 에서는 똑같은 자를 두 자를 쓰게 되면 많다는데 세 개를 쓰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많다는데 무리중 자에 사람인이 세 개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가운데에 사람인 변처럼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두 회의 사람인 입니다. 다시 여기가 사람인 입니다. 결론은 사람이 세 명이나 있다는 뜻 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관중 대중심리 이럴 때 쓰는 중자에요. 사람이 세 개니까 쓰는 획순도요. 가운데로 중심을 잡으시고 옆에 쓰고 옆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갑니다. 법칙직 보시면 조개패는 다 무엇을 관계되냐 돈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돈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법칙대로 나누는 게 좋고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게 좋죠. 칼도의 변형자를 씁니다. 그래서 돈은 그 자리에서 나누다 칼로 자르듯이 깨끗하게 요즘은 n분의 1로 해서 카톡으로 쫙 나누잖아요. 그래서 규칙대로 나눈다. 규칙 법칙 이럴 때 씁니다. 은혜의 자 보시는데 위에 있는 한자 술의 차 같이 생겼죠. 그런데 조심한다 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조심조심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극 보면 사랑합니다를 은혜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조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핫자입니다. 마지막 혼인할 혼자를 보시는데요. 여자를 쓰시고 저물혼인데 요즘은 결혼식을 휴일에 하고 낮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국 같은 게 밤에 파티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대 밤에 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맞아드릴 땐 어둑 어둑 할 때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 편할 때 아뇨. 결혼 신혼 이럴 때 쓰는 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4급 한자 3과 마무리 했습니다.